안녕하십니까 ktm 따갑니다 저는 오늘 여기 두바이에서 낙타고기를 판다고 해서 낙타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먹어보려구요 저번에 아그라에서 만났던 인도친구와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두바이에 산다고 해서 그 친구들 도움을 좀 받아서 오늘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고고 필리핀 친구 만났고 인도친구는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저희가 가는 식당 쪽으로 온대요 식당은 낙타고기가 있는 곳입니다 낙타고기를 마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만났고 싶어 형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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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람 진짜 개많아요 나 처음에 왔을때 사람 1도 없었는데 사람 진짜 많다 주말이랑 평이는 진짜 많이 다르네요 시간 motivates 와 연효 여행 가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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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z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뭐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막 시켜줬는데 이거랑 빵이랑 샐러드 같은 게 왔네요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호무스 호무스 아 호무스 아 호무스 아 호무스 호무스 호무스인데 중동지방에서 김치 같은 거 꼭 먹는 거랍니다 호무스를 이렇게 발라서 여기다 내려주네요 아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호무스고 이거를 호무스탕 좀 크림 같기도 하고 땅콩소스 같기도 하고 거기에 올리브 맛이 조금 더해져 있어요 치즈 같기도 하고 되게 맛있네 발사믹 소스 좀 들어가면 맛있어 맛있어 뭘로 닦는데 판을 기름 기름 기름칠하는 건가 밀가루 반죽을 쏟았습니다 뭔가 하는 건 잼빙 비슷한데 상처를 내네 상처를 내네 이게 뭐예요? 이게 르갱 로켈리 브레드 에마라트 브레드 아아 에마라트 브레드 에마라트 브레드 이름은 르갱 아르갱 땡큐 캠벌 캠벌 와 이거 뭐야 디스 이스 스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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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 스캠벌 미트 스캠벌 치킨 우와 보자기 쌓여있는데 바이리에 덮여져있다 캠벌 페퍼 소스 미트 스캠벌 뭐라 뭐라 하는데 잘 못 알아들겠어요 뭐지? 스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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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벌 아 이건 캠벌 아 아 아 캠벌 등등 등 혹 아 땡큐 낙타 혹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식감은 소고기랑 비슷한데 살짝 질기기도 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미 간을 배워놔가지고 좀 짠맛이 나긴 합니다 대체로 맛있어요 막 낙타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소고기라고 속이고 그냥 먹이면 먹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 들어갔자면 소고기보다 약간 책임져요 약간 저게 미디움으로 했는데도 이정도로 볶으면 분명히 좀 질긴건 맞아요 맛있습니다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소스는 그냥 국가스소스같은거 같아요 소스는 그냥 국가스소스같은거 같아요 고기가 한참은 양배추 이만큼 이런거 우유를 싶어 사정 게다가 아랫 fell 신선한 라면 고소함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까 땅콩 맛이 난다고 했는데 견과류의 고소함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오 중국자일 것 같아요 한국가서 사용할 것 같아요 물수건인데 여기에서 직접 만든 향으로 만든 물수건입니다 물수건에는 향이 나요 고소함 고소함 요시샤를 처음 손님한테 처음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요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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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quarter 지금까지 먹은 게 이게 다 공짜였어요 얼마나 나올까 궁금했는데 근데 사실 이 둘이서 여행사를 하는 친구인데 여행사에서 이쪽으로 손님들을 많이 데려온다고 저희는 공짜로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이 친구한테 좀 미안하고 감사하네요 한국어면 소고기 사줘야겠어요 땡스 땡큐 정말 땡큐 이게 우리의 플러셔 이게 우리의 플러셔 그럼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브루즈 칼리파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는게 제 취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지금 현시가 21시 56분이고 여기는 23시 30분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두바이에 야경을 마껏 즐기고 오고 같이고 좋은 건물에는 중동아라비안 향수 냄새가 나요 야경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야경을 다 눈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큼 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큼 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쪽으로 입원을 닫는 것 같을랍니다 이렇게 여기가 나경에 한번 뒤로 여기가 나경을 닫고 도착해서 여기가 나경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가 나경에 온 것 같아요 여기가 나경에 온 것 같아요 저희 두바이 여행이 끝났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경철을 마지막으로 두바이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컨셉이 같이 밀려있지만 너무 좋네요. 안녕 여러분.